용암이 이야기 옛날에 용암이라는 총각이 자랐습니다. 용암인에는 3대에 걸쳐 백두산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두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활솜씨 또한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용암이 산속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가보니 황소만한 호랑이가 웬 처녀를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어르는 것처럼 파랗게 질린 처녀를 휙휙 뛰어넘으며 놀리고 있었지요. 용암은 처녀를 다치지 않게 구하려고 옆에 있는 낙엽송 위로 올라가 호랑이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독화살을 준비해서 호랑이 심장을 향해 두 대를 날렸습니다. 거칠게 날뛰던 호랑이는 한동안 발광하다가 인의 다리를 위로 쳐들고 넘어졌습니다. 용암은 주르르 나무를 타고 내려와서는 처녀 곁으로 가보았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처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처녀는 백두산을 지키는 마을의 촌장 딸 백화였어요. 옷처럼 봄구경을 나왔다가 호랑이에게 혼이 난 것입니다. 같은 시간 백화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없어졌으니 촌장 부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요.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 찾게 했지만 어느 누구도 백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지자 촌장은 조바심이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백두산의 빽빽한 산림 속을 찾아 헤매다 보니 멀리서 화톱불을 피워놓은 곳이 보였습니다. 촌장과 부하들은 타오르는 화톱불을 향해 앞다투어 뛰어갔습니다. 불 옆에는 백화와 차온보는 총각이 앉아있었어요. 아니 저놈이 백화씨를 꿰어냈나? 촌장 부하들은 다짜고짜 용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센 용암은 덮쳐둔 부하들 선헛을 쉽게 매다 꽂았습니다. 그때 백화가 끼어들어 그동안 있었던 사정을 말하자 촌장은 그제야 용암에게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그날 촌장은 용암을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다음날도 촌장은 용암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백화와 용암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촌장은 용암에게 활솜씨와 칼 제주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용암은 활을 들어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조금 뒤 너무 높이 떠있어 새카맣게 보이던 솔개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벌어진 잎을 다물지 못했어요. 용암은 다시 촌장 앞에 있던 긴 칼을 들었습니다. 길이가 육착쯤 되고 무게가 천근이 넘어 보이는 칼을 들고 바람개비 돌리듯 했습니다. 빛을 받아 번쩍이는 칼을 보며 사람들은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촌장은 용암의 솜씨를 보고 용암과 백화를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북쪽 외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촌장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촌장은 할 수 없이 마을을 지키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암과 백화 결혼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용암도 몇 번씩 싸우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촌장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촌장은 외적들이 마을 가까이까지 쳐들어오면 용암을 내보낼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외적들이 마을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용암은 남아있던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외적들 소자는 마을에 있던 군사보다 배는 더 많았습니다. 용암은 백두산 산세를 워낙 잘 알고 있어서 주변을 이용하는 지략을 썼습니다. 군사들을 절벽 위에 숨어있게 하고 날렘 병사 일부를 끌고 나가 싸우다가 외적들을 계곡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화살과 바위, 뜨거운 물을 이용해 적을 물리쳤지요. 그렇지만 외적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외적들은 날마다 몇 차례씩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드디어 용암 내 군사에게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화살과 식량이 거의 떨어진 것입니다. 마을로 부하들을 보내려 해도 외적들이 포위하고 있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백화가 나무 사이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화살을 한 짐 가득 찌고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난 것입니다. 용암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백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 나오는 용암을 본 외적들은 화살을 비오듯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용암은 백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적 화살에 맞고 말았습니다. 백화가 화살임을 벗어던지고 달려가 보았지만 싸움에 지치고 굶주린 데다 화살을 맞은 용암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백화, 어차피 난 여기서 죽을 것 같소. 어서 여기를 피하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어서 일어나 저리로 피하십시오. 백화는 용암을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는 사이 외적들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놈이 대장이다. 아직 살아있는가 보다. 어서 잡아라. 외적 대장 목소리를 들은 용암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칼을 치켜둔 외적들이 한 발자국씩 다가왔어요. 백화 손을 잡은 용암 눈에서는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너희들 손에 죽으랴. 용암이 큰 소리로 외치자 백화도 외적들을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외적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이제 스무 걸음 정도로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용암과 백화는 뒷걸음쳐 벼랑 쪽으로 갔습니다. 외적들이 막 달려드는 순간 용암은 백화 손을 잡은 채 발을 몇 차례 쾅쾅 고르고는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외적들이 서있던 벼랑이 쩍 갈라지면서 벼락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허물어진 바위 사이로 물이 솟구쳐 나와 외적들을 휘감았습니다. 외적들을 삼킨 물줄기는 용암과 백화가 떨어진 곳에 와서는 두 줄기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더니 곧 거대한 두 줄기 폭포가 생겨났어요. 바로 이때 만들어진 폭포가 백두폭포입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무지개는 아깝게 죽은 용암의 용기와 백화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피어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덕사를 찾은 동자승 종덕사는 백두산 천알봉 기색 평평한 바위 위에 있습니다. 도사님 금강산 아주 높은 곳에 저를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다고 소문이 대단합니다. 종덕사 도사는 어쩐지 동자승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사는 세상에서 백두산 종덕사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강산 높은 곳에 아주 멋들어진 절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사는 동자승에게 금강산으로 한번 가서 보고오라고 시켰습니다. 동자승은 궤나리봇짐을 등에 짊어지고 백두산에서 내려와 금강산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동자승은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칠 걸어 평양쯤 왔을 때 길 앞쪽에서 바삐 걸어오는 동자승을 만났습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십니까? 좀 쉬었다가 쉬지요. 백두산 동자승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동자승은 길가 큰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금강산 절에 있습니다. 백두산 종덕사 구경을 갑니다. 지금 저는 백두산 종덕사에서 금강산 절을 구경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금강산 절이 아주 높은 곳에 있다면서요? 종덕사 동자승의 물음에 금강산 동자승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좀 높다고 하지요. 제가 떠날 때 지붕에서 마지막 못을 박던 목수가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아마 지금쯤 다 땅에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두산 종덕사 동자승은 금한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백두산 종덕사 인분이 많다지요. 이번에는 금강산 동자승이 백두산 종덕사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덕사 동자승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내가 떠나올 때 마중 나왔던 새님이 다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문이 얼마나 많길래? 종덕사엔 문이 아흔아홉 개 있답니다. 백두산 동자승은 종덕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옛날 종덕사에는 돌을 많이 닦은 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도사는 눈을 감고도 천리박 일을 알아맞히고 먼 앞날의 일도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백두산에서 사람을 해치면 도사는 종덕사에 앉아서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 짐승들은 사람을 보면 해치지 못하고 길을 안내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 짐승에게 해를 입지 않고 종덕사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백두산 동쪽에서 소를 키우는 견우가 도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도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와 함께 살던 직녀가 하늘나라로 돌아갔구나. 예, 제발 하늘나라로 간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7월 7석이 되면 은하수가 백두산으로 내리흐른다. 이때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면 직녀를 만날 수 있다. 어서 가보아라. 견우는 7월 7석날 은하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직녀를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하늘나라 옥황상재는 화가 났어요. 하늘나라 비밀을 알려준 도사를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음 날부터 종덕사에서 도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사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도사가 없는 종덕사를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종덕사는 그만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하게 됐습니다. 몇십 년 지난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잠을 자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도사가 백두산 천지 가를 거닐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던 종덕사가 망했으니 누가 나서서 다시 일으켜 세울꼬. 잠에서 깨어난 제자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백두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백두산을 헤매다 천활봉 꼭대기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도사를 보았습니다. 도사님이다. 저기 저 벼랑이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계신다. 그러나 도사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앉은 채 그대로 온몸이 굳어있었어요. 바위가 된 것입니다. 여보게 도사님은 성보라셨네. 우리 여기다 저를 만들어 도사님의 높은 은혜를 기리세. 사람들은 정성껏 절을 지었습니다. 절은 팔각형으로 짓고 문을 아흔아홉 개 만들었어요. 도사님의 은혜가 문을 통해 잘 드나들 수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하려고 문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종덕사 동자승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금강산동자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문이 많군요. 금강산동자승은 백두산 종덕사가 뭐 그리 대단한가 확인하러 가려던 생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 종덕사를 구경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금강산동자승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금강산절에 들어가 불경이나마니 외우렵니다. 백두산 종덕사 동자승도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금강산절이 뭐 그리 대단한가 보러 가려던 마음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요괴가 만들어 놓은 절벽 백두산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고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백두산 자락에 천년목은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도수를 부려 머리 아홉 달린 용의 모습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지난밤에 이서방이 머리 아홉 달린 용한테 물려갔어. 박서방 내 소도 간만 쏙 빼갔다지.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지난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없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 구룡을 어찌 당하겠는가 온갖 도수를 부려 감쪽같이 없어지는데 우리 모두 목욕을 깨끗이 하고 하늘의 옥황상지에게 빌어보세요. 그래 이제 그 수밖에 없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구룡을 못 당해.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제사진의 날짜를 잡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청년들은 산으로 올라가 제사진의 너럭바위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제사장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진사 어른이 맡기로 했습니다. 상제님, 옥황상제님, 불쌍한 저희를 살펴주소서 머리 아홉 달린 용이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짐승을 헤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늘을 우러러 충문을 외웠습니다. 너럭바위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입을 모아 하늘에 외쳤지요. 굽어 살피소서 여봐라, 왜 지상이 저리 소란스러우냐 옥황상제가 하늘나라 정원을 거닐다가 옆에 있는 천조대신에게 물었습니다. 백두산에 사는 인간들인데 머리 아홉 달린 용이 자꾸 인간과 가축에게 나쁜 짓을 한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천조대신은 부하들이 땅에 내려가 살핀 내용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옥황상제는 이를 부드득 갈더니 천조대신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천조대신, 어서 땅에 내려가 머리 아홉 달린 용을 잡아오시오. 예, 즉시 내려가겠습니다. 옥황상제는 천조대신에게 지혜롭고 무예가 뛰어난 부하 아홉 명을 데리고 가라고 일렀습니다.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천조대신은 자기 부하 가운데 무술이 뛰어난 아홉 명의 부하를 불렀습니다. 천조대신과 아홉 명의 부하는 백두산 밑을 전부 안개로 자욱하게 깐 다음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기 꼭대기에 눈을 하얗게 뒤집어쓴 산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부하 가운데 한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자. 눈 깜짝할 사이에 천조대신과 부하들은 백두산에 닿았습니다. 천하에 용서 못할 요괴야, 착하고 열심히 사는 인간을 괴롭힌 내 죄가 하늘에 닿아 너를 잡아 죽이고자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서 나와 잘못을 빌고 내 칼을 받아라. 천조대신의 호통에 백두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머리 아홉 달린 용이 화가 잔뜩 나서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느 놈이 함부로 내 욕을 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조대신이다. 내 칼을 받아라. 하하, 그 무딘 칼로 나를 잡겠다고? 하루 강아지 벅무서운 줄 모른다고? 어느 앞이라고 소꿉장난 같은 칼을 휘두르느냐? 구룡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천조대신과 아홉 부하는 일제히 구룡에게 달려들어 공격했지요. 그러나 요괴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천조대신의 부하들은 도저히 요괴를 당해낼 재주가 없었어요. 부하들이 지치고 부상당한 몸으로 천조대신 쪽으로 피해왔습니다. 저 못된 요괴를 꼭 잡고 말리라. 천조대신과 아홉 부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옥황상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어요. 요괴를 물리칠 리가 없느냐? 예, 여기 벼락장군 대령했습니다. 벼락장군은 곧바로 땅에 내려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머리 아홉 달린 용을 잡아 죽이시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천조대신과 아홉 장수도 약수로 몸을 치료하고 함께 떠났습니다. 요괴야, 어서 나와라. 다시 한판 붙자. 천조대신이 머리 아홉 달린 용을 불러냈어요. 아니, 아직도 혼이 덜 낚아부느냐? 좋다. 이번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머리 아홉 달린 용이 입으로 유황불을 뿜으며 달려왔습니다. 구룡과 싸우는 소리로 백두산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천조대신과 아홉 장수가 머리 아홉 달린 용의 머리를 하나씩 맡아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벼락장군이 하늘 높이 올라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먹장구름을 머리 아홉 달린 용 머리까지 몰아왔어요. 벼락장군이 먹장구름 속에서 요괴머리 위로 번개를 날렸습니다. 벼락을 맞은 요괴가 비틀거렸어요. 다시 한 번 벼락을 날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요괴라도 벼락을 두 번 맞고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홉 장수가 일제히 달려들어 아홉 개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가 잘린 요괴는 청길 아래로 떨어졌는데 앞발과 뒷발로 땅을 어찌나 깊이 파헤치고 죽었던지 절벽과 크나큰 연못이 생겼습니다. 정말 수고했소. 이제 땅의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요. 자, 승리의 축하잔치를 엽시다.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백두산 밑의 사람들도 옥황상제에게 고맙다는 제사를 지내고 즐거운 잔치를 열었답니다. 사람들은 요괴가 만들어 놓은 절벽을 구두령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생긴 깊은 연못을 구룡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주를 지키는 할망 옛날 옛날에 제주도에는 선문대 할망이라는 신선이 살았습니다. 할망의 키가 얼마나 큰지 할망이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제주도 앞바닥까지 다리가 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할망은 사람들을 피해 바닷속에서만 살았대요. 육지로 나오는 건 백년마다 한 번씩 빨래를 할 때 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마침 할망이 육지로 나오는 백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할망이 바다에서 나와 백년 동안 입고 있던 속옷을 꺼내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나 빨래를 부비는 빨래판이 제주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이 빨래판이었답니다. 할망은 조물조물 빨래를 비비고 작신작신 발로 밟으며 빨래를 하다가 그만 낡은 속옷을 찢고 말았어요. 아이쿠, 이걸 어째 한 벌밖에 없는 내 속옷인데 할망은 찢어진 속옷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때 마침 풍악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다 봤더니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뒤이어 새로 부임한 제주도 지사가 탕 가마가 나타났어요. 제주도 지사는 양볼에 심술이 가득한 심술쟁이였습니다. 그걸 보던 할망은 무슨 속셈인지 씩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람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제주도 지사에게 긴 목을 쑥 내밀었어요. 제주도 지사는 어찌나 놀랐던지 가마에서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할망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도 놀라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할망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제주도 지사를 손가락으로 집어 손바닥 위에 놓았습니다. 누, 누구세요? 누구기니 놈아 난 선문대 할망이다. 선문대 할망? 제주도 지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주도에 부임하면서도 선문대 할망을 모르다니 이놈 혼 좀 나야겠는걸? 할망은 일부러 무서운 표장을 지으며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제주도 지사는 금세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시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할망은 껄껄껄 웃었어요.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예, 뭐든지 하겠어요. 그럼 한 달 안으로 명주 백동을 구해오너라. 할망은 아까 찢어진 속옷을 다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할망의 옷을 만들려면 명주 백동 정도는 있어야 했죠. 명주 백동을요? 제주도 지사가 놀란 건 당연했습니다. 명주 한동에 백필이니까 백동이면 일만필 정말 제주도 지사의 입이 쩍 벌어질 만도 했지요. 하지만 제주도 지사는 제주도 지사는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할망 소나기에서 풀려난 제주도 지사는 그 길로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온 마을 명주들을 싹싹 긁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가난한 마을이라서 아무리 마을 사람들을 쥐었자도 명주 백동은 어림도 없었지요. 날은 점점 흘러 할망과 약속한 한 달이 다 되어 갔습니다. 제주도 지사는 안절부절못해 마을 사람들을 들들 복갔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온종일 명주를 만드느라 다른 일은 하나도 못했어요. 당연히 제주도 지사랑 할망에 대한 원망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총명하기로 이름난 아이가 지사를 찾아와 지사님 제가 일주일 안에 명주 백동을 모아드릴 수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지사는 귀가 솔깃해져서 물었지요. 아니 무슨 수로 명주 백동을 모은단 말이냐. 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단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소원이라고? 예, 마을 사람들에게 내린 세금을 반으로 줄여주세요. 아이는 지사를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주도 지사는 명주 백동을 구할 수 있다면야 아이의 소원쯤은 들어주어도 좋겠다며 얼른 허락을 해주었어요. 아이는 그 길로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산문대 할망을 찾아갔습니다. 산문대 할망님, 산문대 할망님 한참을 부르자 할망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있길래 일이 귀찮게 하는 거냐. 할망은 무서운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하지만 아이는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소리로 할망에게 따졌어요. 할망 때문에 저희 마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명주 백동을 모으느라 아무것도 못한 채 지사에게 들들 벗기고 있다고요. 아이의 말에 할망은 눈은 둥그렇게 떴어요. 임금님이라면 모를까 제주도 어디에도 명주 백동은 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은 명주 백동을 가지고 있나. 그럼요. 뭐 할망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준다면야 임금님이 상으로 주실지도 모르지요. 아이는 당돌하게 말했어요. 할망은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더니 곧 아이에게 그러는 겁니다. 알았다. 내가 다리를 놓아줄 테니 임금님께 꼭 명주 백동을 달라고 해라. 정말이요? 아이는 뜰듯이 기뻤어요. 할망은 성질이 급했습니다. 당장에 돌을 주워다 바다에 풍덩풍덩 던지는 거예요. 커다란 돌이 하나둘씩 쌓이고 바다에는 점차 길이 만들어졌죠. 정말 눈 깜짝할 새 육지까지 다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내 말대로 다리를 놓았으니 얼른 가서 임금님께 명주를 얻어오너라. 할망은 이 말만 하고는 바다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는 냉큼 제주도 지사에게 달려갔지요. 지사는 아이의 말을 듣고는 임금님께 상소를 써 올렸습니다. 상소를 본 임금님은 제주도 지사에게 명주 백동을 내보내려고 크게 칭찬도 해주셨어요. 제주도 지사는 명주 백동을 받았지만 아이와 한 약속 따위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시 심술쟁이는 달랐어요. 약속은커녕 오히려 어떡하면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국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아이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사를 골탕 먹일 국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되겠다. 드디어 할망과 약속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주도 지사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 명주 한동을 쏙 빼내왔습니다. 다음날 제주도 지사는 명주를 바리바리 싣고는 제주 앞바다로 갔지요. 할망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할망님, 여기 명주 백동입니다요. 수고했네 그려. 할망은 기분 좋게 명주를 받아들고는 바다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야? 한동이 모자라잖아? 새 옷을 해 입을 거라 신이 났던 할망은 명주 한동이 모자라 옷을 다 지을 수가 없었지요. 그걸 알고 할망은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다. 할망은 바다로 나와 육지까지 이어진 다리를 한 손에 부셔버렸어요. 그리고는 흙을 치마 폭에 가득 담아 지사 집으로 갔지요.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자 지사 집은 금세 흙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지사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어귀에서 구경을 하던 아이가 할망에게 다가가 사실을 일러주었지요. 할망은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지사를 움켜쥐었습니다. 할망은 제주도 지사를 손에 쥐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는 네놈은 혼이 나야 해. 할망을 따라 바다로 들어간 지사는 다시는 육지로 나오지 못했대요. 하지만 할망은 백년에 한 번씩 지금도 빨래를 하러 육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할망이 나와서 빨래를 할 때면 파도가 출렁출렁 당이 들썩들썩 거린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주도에는 하늘만큼 큰 산이 생겼는데 그 산이 바로 한라산이랍니다. 그리고 할망의 치마에 명주 한동이 모자라 생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흐른 흙들이 오름이 되었다니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제주도 어디를 가더라도 할망이 던져놓은 돌들과 흙이 모여 섬이 되고 산이 되었다고 하니 산문대 할망은 제주도를 지키는 할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백산 산신할머니 소백산 기슬대 충청북도 단양에는 중령고개가 있습니다. 중령고개는 예로부터 사울과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어요. 지방선비들은 사울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려면 이 고개를 꼭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의 매 바위에 선비들을 노리는 무서운 도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령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봇짐을 빼앗거나 임금님께 가는 곡식과 특산물을 약탈하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중령고개 아래에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깊은 산에 파묻혀 살아서 그런지 순박하고 맑았어요. 하지만 도적들이 나타나고부터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마을의 인심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산적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나라에서는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임금님이 측댕나무 열매를 매우 좋아하셨대요. 측댕나무 열매는 중령고개 근처 매포 마을에서만 나는 것인데 임금님이 늘 찾으시는 간식이었지요. 그런데 중령고개 도적들 때문에 진상품이 올라오질 못해서 한양 땅과 궁궐 안에 측댕나무 열매가 바닥이 났지 뭐예요. 신하들은 언제나 임금님이 측댕나무 열매를 찾으실까 발을 동동 고르며 조조해 했답니다. 이 고울의 원님도 연일 하소연을 하러 오는 백성들 때문에 매우 곤욕을 치러야 했어요. 처음에는 어두울 때만 나타나던 도적들이 이제는 낮에도 나타나서 행인을 괴롭히고 광가의 행차도 어렵게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광가에서는 군조를 풀어서 도적대를 잡으려고 했지만 도적들은 평소에 잘 익힌 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이리저리 잘도 피해 다녔답니다. 결국 원님은 골 곳곳에 도적대를 잡을 묘책을 날려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산골에서 밭 갈고 나무나 하던 사람들이라 도적을 때려잡을 만한 지혜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님의 고민은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원님은 매일매일을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원님의 울음소리에 시끄러워서 낮에는 일할 수가 없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도적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야윈 원님 앞에 한 허름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원님은 울다 말고 어머니의 제안에 울음을 뚝 멈추고 말았어요. 글쎄 할머니가 자신이 도적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멈, 기운 센 군사들도 다 도적들에게 당하고 오는 마당에 힘도 없는 그대가 무슨 수로 도적들을 잡겠다는 말이오? 할머니는 흥분해서 또 술잔을 집어드는 원님을 진정시키며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저야 살 만큼 살았는걸요. 제가 도적들 소굴로 들어가 한 며칠 있으면서 눈치를 보고 지내겠습니다. 들어가서 도적들이 자고 있으면 다자구야를 외치고 도적들이 안 자고 있으면 덜 자구야를 외칠 테니 원님께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때를 기다렸다가 도적들의 소굴을 치면 됩니다. 다자구라고 하면 다 자고 있으니 공격하라는 말이고 덜 자구야라고 하면 깨어있는 자가 있으니 오지 말라는 뜻이라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니오. 제 아무리 인정머리 없는 도적대라 할지라도 이렇게 늙고 힘없는 노인네를 설마 죽이기야 할까요? 혹 죽는다고 해도 나라를 위해 일하고 죽는 것이니 여한은 없답니다. 원님이 들으니 작전이 그럴 듯 했어요? 그렇다고 힘없는 할머니의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님은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중년고개에서는 날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다자구야, 들자구야.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이 소리가 궁금해진 산적들은 드디어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산속을 시끄럽게 했던 사람을 찾고 보니 허름한 행색을 한 노인이었어요. 바로 원님과 만나 은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할머니였지요. 할머니는 도적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더 크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정체를 알턱이 없는 도적의 두목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도대체 다자구는 뭐고 들자구는 뭐요? 그러자 할머니가 능청스럽게 말을 꾸며댔어요. 이봐요, 도적님들. 내 기막힌 이야기를 좀 들어보오. 내게는 아들 쌍둥이가 있다오. 아들만 믿고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그만 아들들이 이 산에 나무를 한다고 나가서는 아직까지 안 들어왔지 뭐요. 그놈들이 늙은 애미를 버리고 도망쳤구먼.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그것들 뿐이라 기다리다 못해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도적님들을 만난 거요. 그러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내가 빨래며 밥이며 다 할 테니 제발 살려주시오. 그 말을 들은 두목은 매일같이 부하들이 빨래며 밥이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잘됐다. 할멈을 끌고 가서 부려먹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도적들도 늙고 힘없어 보이는 할머니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일손을 덜게 된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산적들에게 삼시세끼 밥을 내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꼭 이렇게 외쳤어요. 다자구야, 들자구야 도적들이 다자구야, 들자구야가 뭔지 물어보면 할머니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흠치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첫째는 다자구고 둘째는 들자구지요. 애들이 이 산에서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 금날 때마다 부른답니다. 도적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때마다 꼬박꼬박 먹고 청소도 빨래도 하지 않고 매일 놀다 보니 점점 살이 쪄서 몸이 둔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불침번을 정해 지키는 일은 빼놓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원님은 애가 탔지만 할머니의 외침은 언제나 다자구야 들자구자였지 마을 사람들도 밭을 메다가 나무를 하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들자구야 소리에 깜짝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다자구야 소리에 다시 하던 일을 하곤 했지요. 도적들은 또 할머니가 아들을 보고 싶어 절어놓은구나 하며 무심히 넘겨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적 두목의 생일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전날 미리 사람을 시켜 원님에게 연락을 냈고 원님과 군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도적대에 속을 뒤 숲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적들은 흥에 겨워 술과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오늘은 내 생일 모두들 실컷 마시고 신나게 놀게나 도적의 두목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도적들이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권주가도 부르고 춤도 추었지요. 그러다 때때로 뒷숲을 향해 들자구야 를 외치면 두목은 눈을 무섭게 뜨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라며 큰 눈을 부릅 떴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능청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갑자기 작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목은 생일잔치에 정신이 팔려 늘 해오던 할머니의 외침 따위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밤이 되자 도적들은 술에 취해 여기저기 쓰러져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적대가 모두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할머니는 뒷숲을 향해 힘껏 소리쳤습니다. 다 자구야 이때를 기다린 원님은 군사들과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재빨리 도적대의 소굴로 들이닥쳐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도적들을 모조리 잡아드렸답니다. 도적들은 술이 취한데다 할머니가 잘 먹여 살을 피둥피둥 찌워둔 바람에 몸이 둔해져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죄다 잡히고 말았어요. 도적을 다 잡은 원님이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초라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온몸에서 빛이 나는 할머니 한 분이 하늘 위를 둥실둥실 떠가며 손을 흔들고는 중령 고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중령을 지키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소백산의 산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년 할머니가 산적들을 물리치게 해준 날을 택해 제사도 지내주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도움으로 마을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여인과 소가 죽은 연못 아주 오랜 옛날 아리따운 한 여인이 제주도로 시집을 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작은 마을인 애월면 하가리라는 곳에 시집을 온 여인은 그곳에서 남편과 살았어요. 여인의 남편은 마을에 좋은 집도 있고 넓은 밭도 가진 부자였습니다. 여인은 남편과 하루하루 꿈처럼 행복한 날을 보냈대요. 그런데 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꼭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들이 따라 생긴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혼이 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렇게도 건강하던 남편이 벼랑간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여인은 한동안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남편을 여인 뒤로 여인은 외롭게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땅도 있고 집도 있으니 여인은 힘들게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살자니 참 막막했습니다. 여인은 매일같이 밭에 나가 땅도 갈고 씨도 뿌렸어요. 해가 뜨고 밤이 될 때까지 일하고 또 일만 했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 보면 외로움도 고통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남편이 남겨놓은 밭이 너무 넓었습니다. 여인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기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여인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밭도 갈고 집안일도 하다 보면 잠시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인은 점점 쇠약해져서 마침내 쓰러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여름이 될 때까지 밭에 절반도 매지 못하겠구나. 오늘도 여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밭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여인은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매지 못한 밭이 절반 넘어 보였어요. 그 밭 위로 온유월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밭 두둑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겠어. 그러면 쉴 수도 있고 밭도 다 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 여인은 일꾼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을에는 힘이 센 일꾼들이 많았어요. 그중 제일 성실해 보이는 박씨 총각에게 밭을 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씨 총각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씨 총각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씨 총각은 능숙한 솜씨로 소를 물며 밭을 갈았습니다. 박씨 총각이 지나간 자리마다 밭에는 긴 고랑이 생겨났어요. 밥이 일하지요. 밥이 일하지. 많이 드시고 일하세요. 여인은 소리랑 맛있는 참을 이것저것 준비해서 박씨 총각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발 박씨 총각이 자기 밭처럼 정성껏 일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젠 일도 맡겼으니 나는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야겠구나. 해가 머리 꼭대기로 떠오른 한낮이 되었습니다. 박씨 총각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은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박씨 총각이 일은 잘하고 있나? 아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빙빙 돌지경 이었어요. 한참을 뒤척거리던 여인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도로 나가봤지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줄 알았던 박씨 총각이 밭두렁에 들어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드르렁 코를 골면서 박씨 총각은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어요. 그걸 여인은 여인은 화가 버럭 치밀었습니다. 아니 일은 않고 잠이나 자다니 이런 미련한 박씨 총각 같으니 라고 여인은 박씨 총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왜 왜 그러시오? 잠이 더덕더덕 붙은 눈을 비비며 박씨 총각이 말했어요. 여인은 기가 막히고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랐지요.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잠만 자면서 외라니요? 내 기가 막혀 게다가 저 밥그릇은 또 쟁기 위에 왜 놔두었소? 아 그거요? 박씨 총각은 피식 웃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박씨 총각을 보며 가슴을 치며 화를 했지요. 아까 전에 제게 그러셨잖아요. 밥이 일하지요. 밥이 일하지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난 밥이 일하도록 해주었을 따름이지요. 자 보시지요. 아 쟁기에다 밥그릇을 놓았으니 밥이 알아서 일하지 않겠소? 뭐 나는 밥이 정말로 일을 잘하니까 이곳에 누워 지켜보려 했지요. 그러다 그만 깜빡 존 것뿐이라오. 여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까 여인이 참을 주면서 밥이 일하지요. 밥이 일하지 라고 하긴 했지만 그건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이었지요. 그 말을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뇌머리 뭐 잘못 됐수? 박씨 총각은 능청스럽게 되물었어요. 잘못이 꿈 오고 이제 됐으니 그만 가세요. 여인은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 박씨 총각을 쫓아버렸습니다. 박씨 총각은 파르르 떨고 서있는 여인을 보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씨 총각은 흥 횡안이 가버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혼자 할 걸 괜스레 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다니 여인은 씩씩거리며 쟁기를 들었어요. 밭을 갈면서도 여인은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았지요. 여인은 마치 그 어리석고 미련한 박씨 총각에게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씩씩거리며 밭을 갈아엎고 또 뒤엎고 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밭을 갈았던지 해가 꼴깡 넘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 넓던 밭을 여인 혼자서 다 매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일했던 여인은 그제서야 소감 없이 헐떡거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인의 얼굴은 땀이랑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소매로 얼굴을 쓱 훔치다 이젠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미련한 박씨 총각 때문에 정신도 못 차리고 일만 했구나. 아, 목말라. 여인은 물을 찾느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물이 있을 턱이 없었어요. 여인은 소를 물고 연못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소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소도 힘들어 헥헥 떼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여인은 지친 다리를 끌고 겨우겨우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을 보니 다시 힘이 샘솟는 것 같았지요. 여인이랑 소는 벌컥벌컥 연못 물을 마셨어요. 일하느라 너무 힘을 다 써버린 둘은 연못 물을 몽땅 다 마셔버리기라도 할 듯이 물을 마셔댔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물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지요. 여인이랑 소는 물을 너무 벌컥벌컥 들이키다가 체한 게 아니라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인이랑 소는 깨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대요. 그 뒤로 여인이랑 소가 죽은 연못을 보고 소 죽은 연못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소백산 산신 할머니 이야기에서 할머니는 왜 변장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중령을 지켜주던 산신 할머니는 매일 매일 도적대와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실랑이를 버리고 싸우는 소리가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변장하고 광가를 찾아간 것이 아닐까요? 중령 산신 할머니는 도둑대가 모두 잡힌 후 지금도 산신당에서 편안히 쉬며 나를 지켜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